이 곡은 민혁이 형 솔로곡이에요. 제목이? 허타야. 야? 정답 맞습니다. 4번은 나는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맨날 일하러 갑니다. 말하면서 일하러 예이 후 비트빈 음악은 현식이가 다 만들어? 아까 그 그리워하다 하고 너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건 다 내가 아까 그 그리워하다 하고 너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건 다 내가 현식이랑 민혁이가 민혁이 형 만들고 둘이서 하세요? 둘이서 하세요? 둘이서 하세요. 둘이서 하세요. 둘이서 하세요. 둘이서 하세요. 스케줄 속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잠이 쏟아지기 마련이잖아요. 상승이가 돌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화난 사람처럼 옛날에 애가 잠을 참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새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뭐야? 더 이상한 거 같아. 상황 아세요? 어딘가? 더 이상한 거 같아. 제가 이게 이렇게 잠을 못 견디면 일어나야겠는데 못 일어나는 제가 또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다시 자고 또 깨우면 다시 팬티 사건이 있은 후부터 빨간 선물을 자꾸 받는 거야. 빨간 속옷, 빨간색, 그리고 심지어 우리 스타일리스트도 빨간색을 자꾸 맞춰주더라고. 막방 때는 여기다 빨간 수건을 걸어줬어. 아, 진짜로. 그랬어? 잠시봐. 우리 민혁이 형도 DJ, 지금 DJ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나는 아이콜 프리그인 치아에 나는 아이콜 프리그인 치아에 좋았다. 맛있게 항상 웃으세요! 아이 이거밖에 모르겠다. 하자. holiday kit 빵! 여기는 감옥 탈출 준비. 네? iversited 근데 여기는 좀비 안 맞고 살짝 잠 많이 못 자는асс리 같은 거 토시여 토시여 넌 토시오네! 오늘 토시오네. 저희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